아 잠깐 잠깐 하나, 둘, 셋 굳이 사과 향수 컨셉으로 가야 돼? 사과 영상? 아 일단 진지하게 시작하고 진지하게 시작을 못해서 얼굴이 보여서 형을 진지하게 시작을 못해서 얼굴이 보여서 형을 너 진짜 살쪘다 야 잘 쪘어?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사과 영상 컨셉으로 하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진짜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나 웃고 있는데 괜찮아? 아 그냥 이거 쓰자 아이 시기시 자 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뵙게 됐네요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왔지? 그 살짝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채널에 그게 그 우리 인강극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그 안경 안 쓴 잘생긴 모델이 안경 쓴 잘생긴 사람 아니었어? 안경 쓴 잘생긴 사람 아니었어? 안경 쓴 잘생긴 사람 아니었어? 네 그래서 좀 혼란이 됐었고 제가 엔터테인먼트에서 여러 개 많이 왔긴 하는데 거짓말을 적당히 쳐야 해 또 사과 영상 찍고 싶어 거짓말 했다고? 뭐하는 형 사실 그런게 아니고요 이거 사과 영상 맞아 빨리 나와 뭐 너무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비디오 아이디어가 없어서 하면 안 됩니까? 어? 두 발 자유 헤어 리걸 팀 스타트업 리뷰티 어디 있어? 뉴 뉴 뉴 뉴 가알 안다고 워싱턴 죄송하다 그래 빨리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대신할 거는요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미시간 혼남의 기타 연주 죄송합니다 하라고? 방금 죄송합니다 하고 끝났는데 죄송합니다 아 좋아 오케이 자 제가 오늘 할 것은요 오 맞았어 형이 치는 거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느낌으로 치자말다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느낌 잠깐만 여기서 컷 뭐 칠까? 아니 중립적인 노래를 치는 아 이거 칠려고 했거든 뭐야 이것도 좀 멋있거든 네 네 맞습니다 더 치면 저 귀 나갈 거 이게 하는 오빠든지 50% 보여 드려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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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 만지 마 근데 음료수 빨리 마시 갑자기 이게 몇 리터냐면요 591ml 일단 열어주시고요 진짜 마셔? 어 다 마시는 거야 갑자기? 어 뱉을 거 같은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? 할 게 없어 하나 둘 셋 아 이거 흘렸어 이거 하락포지 건데 야 하나 둘 오 전 이만큼 마셨습니다 네 트름이 안 나와요 개트레이를 먹고 본 트름이 나와 자 우리가 멍 때리다가 어 뭐를 결정이 됐어요 무슨 콘텐츠라고 했었죠 오늘? 방 치우기요 얘 깨끗해 아 이거 일단 여기서 인터뷰하고 해야지 제가 보기엔 괜찮은 거 같은데 근데 꼭 청소를 해야 되나요? 네 혹시 방귀 끼셨나요? 시작했어 일단 방 청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그게 뭘 중요하죠? 시청자들한테 너무 죄송하잖아요 기대하고 있는데 죄송한 거 알면 일주일에 두 번을 올리세요 예? 제가 학교를 다니거든요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는 학교 안 다니잖아 너는 왜 청소 안 해 자 일단 먼저 치워야 될 거든요 유진이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이런 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거 얘가 위층에 자다가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다 마시고 전 위에서 물을 마신 적이 없어요 형 이거 왜 여기 있어 저 저쪽으로 던졌으니까요 저쪽으로 던졌으니까요 스테 왜왜왜 뭐해 아 진짜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아니 어디선 오오오오오 들리 continual 여러분들 저owo 좀 어디에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기 너덜려cade 옷들 보이시죠? 이건 어떻게 치우는지 알아요? 그러게요 어떻게 치우나요? 다 빨래통에 넣는다 그냥 네 편집자입니다 우리가 찍은 영상들을 보고 편집을 진짜 재밌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영상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러면은 하유진의 기타 교실 2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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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진짜 이야 오늘 사과만 좀 제대로 하네 사과가 땡기네요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꼭 이번 주 안에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 한 거 아니야? 왜 또 사과를 안 쓰니? 빠이빠이 어떻게 할까? 아 잠깐만 잠깐만 근데 아까 그거 아까 그 파이터 아니 아까 그 노래가 파이터거든 이름이 아까 그거 제대로 쳤으면 봐봐 뭐야 틀렸잖아 틀렸어? 방금 드릉 했잖아 그 정도쯤 드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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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기타로 여자들의 마음을 좀 얻어 올려 했더니만 그러면 다 알겠어 네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네